자 바로 가도록 하죠 어어어어 아이씨 도망가도 여기 그대로 있잖아 음 음 오케이 오케이 빨리 빨리 오케이 어차피 근데 여기서는 주인공 혼자 왔다갔다 거리면서 죽여야 될 것 같아요 아이씨피 내가 이런 것 같아서 그 저장을 한거야 으어어억 음 실패를 해가지고 자꾸 잠깐만 꽉 찼다고? 아이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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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가보도록 하죠 일단 클라우드 키리 내가 어 네 발에 해골함정 다섯 발에 새끼 그리고 기타등등 기타등등 기타 보통 한 곳에 뭐여있으니까 여기 한마리있는데 이거 가봐서 얘는 디올더도 아니잖아 얘 한마리있는건 죽이죠 그냥 죽일 수 있을걸 쉽게 보진 않지만 어 연방 매직미사일 15발로 섬방 날린 다음에 어 얘가 활로 멀서 쏘면 될 것 같은데 제로까지 가고 세면사 좋아 잠깐만 중성 입기기 괜찮아 저 정도면 어 그래도 안죽었어 한번더 마지막 마지막 도망가지마 오케이 일단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자 잠깐만 하고 어 잠깐만 아까 여기 뭐 있었지 어 못다있네 혹시 어 함정 때 함정 있을 수 있으니까 어 오우 잠깐만 뭐야 얘네들 두세 넷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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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홀더 비홀더 여기 한군데 압수 생활에 비홀더 하나 여기에 비홀더 하나 어 으으음 으으음 ür으음 으음 굿 손줄 한방 날리고 그리고나서 클라우드 킬 뭐야 뭐야 아 안나왔구나 빨리 죽어라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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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왜 일로 오고 그래 어어? 한 놈만 왔어 아이고 아이고 한 놈만 왔어요 빨리 죽어 도움 필요하다 1,2,3,4,5,6 오케이 한명 죽이구요 아아아아 이런데들한테 클라우드 키를 두분 두방이나 싸야 되다니 어디야? 어디 어디? 여기있지 세 명 남았네 죽어라 한 명 남았고 아 두 명 남았고 오케이 다 죽였어요 어... 내가 몇 발 남았지 얘네도 일단 클로어 스킬이 내가 몇 발 남았지 한 발에 음... 하지 말고 클로어 두 개 하지 말고 쟤 좀 이쪽으로 이정도 한 세 개면은 되겠죠 아 잠시만 잠시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리 와봐 야 쟤네들 어떻게 끌어들여야 되지? 어... 어... 아 새끼 거미떼 거미떼 거미떼로 어 꽝! 꽝! 그렇지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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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해!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겁나게 안죽는다 아 이야... 진짜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이걸로 완전 버그성이긴 한데 예... 마기 스피드 테이프를 이용한 마기 스피드 테이프를 이용한 음... 어... 좋아 반마리한테 파워드 치워 있을 필요는 없죠 아 뭐 어떤거 같지? 어... 딴 덕 같잖아 자 자작 한번 하고요 여기도 한마리 있을거 같은데? 애기 야... 야... 씨... 나 너무 치사한거 같애 무한 투명화 때문에 안 느끼거든요 자 이거 집으면 어... 그 녀석이 나오... 나오거든요 뻥! 하고 나오기 전에 주변 다 정리하죠 근데 다 정리한거 같은데? 어... 덩치 차이? 흫... 덩... 덩치 차이? 어이구! 제기랄! 어... 어... 자 이제... 먹힐까? 커맨드 어! 됐어! 먹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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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야 어저께! 야 뭐 커맨드가 됐는데 수고하ании 어... 해아이... 그럴줄 알았어 아 이거 귀찮아 하기 배울때마다 난이도를 조절해야지 그렇다고 낮은 난이도로 하면 내가 데미지를 보통 4를 보다 그.. 적게 받으니까 드래곤베이? 드래곤베이? 드래곤베이 할버드네요? 어.. 다한거 같은데? 네? 설탕 어 풀플레이스다 자 이리로 다 와봐봐 어? 자 이거는 다 팔것들이에요 캘든이 힘이 그렇게 많이 높진 않구나 자 잠깐만요 자아 이제 제가 디바이스 어? 어? 못집었구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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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신 haut 은 privat 한 번 쓰고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ов 로봇 sic 나 이eres 어? 나 어떡하지 ㅇㅇㅇ 오케오케 자 미리 준비하고 있어 오 마법주왕 다 간신을 못했다 후 야 가 고 아 이제 옥절하는데 안오네 어 매직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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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매직미사일 이 화면이 무서우세요 오오.. 스탕 걸렸어 80미니리라 그렇구나 와아아 죽였어요 어 마법주왕 목걸이 좋아 아 좋아요 예 주인공이 아주 그냥 예 뭔 상 갈뻔했네 자 마비 제거 마나나, 포텐티스, 파롱 야 아이씨 다 제거 다고나 제거 제거 되고나서 한거지 자 끝났네요 아 이리와 이리와 끝났어 끝났어 됐어 완치 어 저 잠깐 뭐라고요 여기서 어 쉬면은 왠지 안나왔다 나올 것 같았는데 음 제가 이제 슬슬 바꿔야겠죠 좋아 좋아 가구요 저거 돌려주러 가죠 디바스 어? 왜 가! 고! 폴렘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마력이 고갈되어서 파괴되었네 자시 자네의 신앙심이 그 시선을 다시 돌려놓았고 나는 개시를 내렸다니 그걸로 자네는 뭐를 할건가 아마오네이터 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뭐야? 얘는 시도 때도 없어 에어디는 시도 때도 없어 전투가 한창 중일 때도 말 걸고요 퀘스트 중일 때도 말 걸고 시도 때도 없어 하지만 귀여우니까 봐준다 흥분된다고? 전혀 당신까지 답지 않은 말인데? 사실 너에게 변화가 생겨서 조금은 기쁘군 흠 FPS 게임을 하면 되겠건데 자 레벨업을 민스크하고 에어리가 했네요 음 어어 주문 오케이 함정 하나 더 쓸 수 있겠네요 너는 어떤 거냐 클레릭? 5 레벨 를 하나 드디어 얘도 죽은 자 소생을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어 얘는 진실의 시야를 쓰고 어 오케이 민스크 너는 어 함정 이거 하나 더 하고 가죠 나 이제 보고만 하면 되지 나 이제 보고만 하면 되지 동물원 동물원은 그 렌저의 기본 으로 있죠 기본 능력으로 되는거에요 근데 그렇지 안오냐 빨리 와라 인마 꼬물꼬물 해가지고 짧은 다리를 아주 그냥 여실히 뛰어오고 있어 흠 흠 지소리 흠 흠 흠 흠 흠 흠 지소리 따라도 못하겠어 흠 흠 흠 자 모든 것은 끝났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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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 다 어디갔냐 흠 흠 흠 흠 흠 얘네들 다 죽이러가죠 흠 얘네들 다 얘네들 다 없어진거 아니야? 아 그러면 안되는데 한번 일단 가보자 흠 흠 흠 흠 벅 흠 흠 흠 흠 흠 그래 흠 부적일 땐 떠날 거야! 자 내가 지금 따라오는데? 내가 지금 따라오는데? 어어? 얘들아! 일로와봐! 마무리할 일이 남았다 얘가 자꾸 나를 따라온다 한 번 더 오케이 야 이전보면 거의 무적인거 같네? 진짜로? 거의 무적인거 같은데? 이 잠뻑은 거의 무적인거 같애 어? 엘리스트가드 자 이제 애들 한 명도 없을 것 같은데 왜 공부를 안하지? 없어지는거구나 다 도망가는걸로 미리 다 죽여놓을걸 왠지 미리 덤벼 쓰면 다 죽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경험치를 더 받을거 아니에요 아 물론 죄 없는 신도들 자 털져 와나 털자 모자님 어서오세요 어? 안녕하세요 세이빙 그레이스 야 엘씨가 사나? 대박인데 야 니가 얘가 유일하게 부패되는 얘기 때문에 이건 버리구요 팔고 음 쓰읍 음 앙칼진 윙크니 어서오세요 이리와 아 얘를 찾는건 너무 느려 얘를 가지고 다 아 근데 어차피 따기도 해야되니까 자 최소한 일단 이제 전투는 끝나기 때문에 오케이 어차피 어차피 틀음 또 하고있네 참 함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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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미리 가있어 넌 미리 가있어 시간을 조금 더 조금이라도 더 아끼기 위해서 전리품 챙길 때가 아주 기분이 가장 좋아 음 전기 넌 그 함정은 없는거 같은데? 어 이러다가 석화 함정있으면 한방에 골러가지 클라우드 킬 그 다음에 피어싱이 피어싱 화살은 정말 좋아요 특히 물리 공격이 강하 강력해지기 때문에 특히나 언데드한테 좋은거같애 잠깐만 어 5레벨 클라우드 킬 신탁 없애구요 좋아요 그림장으로는 혹시나 모르니까 끈이 열려 마지막으로 이리와 예 예 예 예 예 오 아 노 예 oss 오 자, 완료! 데로스 언싱하이 퀘스트는 이걸로 막을 내렸네요 사이비전경 이게 말에 휘둘리면 안되요 그러니까 자, 켈돈 옹은 여기서 이쯤에서 이렇게 헤어져도 되지만 어.. 다른 퀘스트가 켈돈 퀘스트를 곧바로 이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음.. 너.. 몹쓰구요 아.. 정말 정말 칸이 정말 모자란다 진짜 너.. 너 다트 네가 들을래? 그러고 그려보니까 이러면 조금 여유가 있지 이러면 조금 여유가 있찌? 다트를 들어라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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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보고하면은 얼마나 줄려나 돈을 아까 아까 얼마 준다고 했었지? 맨 처음 받은게 그 초반 그 칸각스 링 얻으려고 했을테라 하골드? 하골드면 그 파이어플라이 여관인데 눈먼자들 다시 일어서야만한다 아아악 하고 죽네요 못 믿나니 지금 여기 안죽어 예 망했네요 신흥정교는 자 보고를 하러 가죠 느릿느릿 귀엄귀엄 버프로? 버프로 그래도 제가 이길걸? 일단 완료했어요 자 얼마나 보상을 줬지 비월더를 승부하는 사교였어 야망을 무너뜨려 버렸지 내 앞에선 모든 히히 Tesh 야 사만옥스 신 750점이다니 야 경험치 대박форм蛋 명성도 올라가고요 야 경험치만 해도 장난아니다 내 친구 이모인을 돕기에 도움이 매우 필요하다 큰 영광인데 좋아 크리스마스 증후군에 걸리셨나 고맙군 에어린은 레벨이 낮기 때문에 툭하면 레벨업하지 아주 좋은 현상이야 빨빨리 레벨업해야지 나도 레벨업 빨리 해야되는데 추가 매지주면 2레벨 5레벨 2레벨에 허상부신 하나 더 넣고요 5레벨에 클라우드킬 하나 더 넣죠 나도 메모라이즈를 좀 다시 해야겠죠 해골함정 이것도 없애고요 해골함정 하나만 해놓고 그리고 나도 해골함정을 빼놓고 감속에 멜포에어살 넌 해골함정을 쓰지 마라 이렇게 해라 내가 이거 빼놓고 해골함정 이렇게 파이어볼 하나면 약간 불안하긴 한데 3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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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하급 주문전환기를 넣자 클라우드킬 돌파랑 주문면역 클라우드킬 신탁이 아니야 디스펠로 어떻게 한번 풀어봐 대략 이정도까지는 하죠 저장하구요 자 어 언신하이 퀘스트는 여기서 글씨를 내렸네요